Q. 원스 5주년의 입덕 찰스 이거 보자 원스 5주년 나의 입덕 찰스 이게 진짜 웃긴 것 같아 어떤 걸 입덕했을까 생각했을 때 너무 궁금하잖아 이런 거 16대다 대박이야 이거 이거 홍대잖아요 와 지금 급해요 와 우리 진짜 이런 거 잘한다 우리 이름 붙여가지고 계속 걷고 있네 홍대 아니야? 지금 보여줄 생각 있나요? 없어요? 보여줄 생각 있나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너무 민망해요 대박 입덕절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런 걸로 입덕 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원스들이 이런 웃긴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거 저거 보고 다연이 닮은 고양이 닮았어 진짜 카메라 보고 해봐 닮았어 와 진짜 닮았어 심지어 저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이야 너 지금 똑같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지? 귀여워 저기에 있는 다연이 사진보다 해메가 똑같아 오른쪽 아래에 있는가 비슷해 해메스가 똑같아 조금만 다시 해주면 안 돼요? 조금만 다시 해주면 안 돼요? 그 단톡방에 그 이즈 예지 후배님이랑 안녕하세요 다연언니 그럼 제가 어 그래 웃는 거 누가 보내줬었는데 누가 보낸는데 이거 다른 멤버는 이거요 트와이스 입덕절 야 원스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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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윙크 2020년 10월 19일 걸로 윙크 한번 해주세요 좋다 좋다 쭈이 씨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세 개 아무거나 클릭해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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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보고 싶어요 이거 지금 나 아니야? 아 그니까 뭐뭐 지금 말이야 지금이네 하나 마지막으로 뭐 볼까요? 쭈이 쭈이 아 너무 애기야 진짜 저게 엠카 같은데 사나 언니 같아 네네 나도 사는 줄 알았어 나도 난 줄 알았어 나도 난 줄 알았어 나도 추이인데 시민의